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활농을 좋아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벌써 바람이 썰썰하게 불고 소설입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셔서 농사지으신 서리태 청정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비도 적정히 내리고 일기도 좋아서 대풍작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활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반농사 짓는 걱정 없도록 이모작 체계를 완전히 구축을 하였습니다. 감자 씹고 콩 씹어서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농가소득을 진일보 상상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배기마력 트랙타의 분석기를 가지고 한 번의 세골을 비닐 멀칭을 해놓으면서 파종도 이루어지고 드론으로 노린재 방제도 할 수 있고 또한 수확되는 얀마 콩 콩 바이로로 정말 독일의 에르벤 논멜 탱크 군단처럼 완전히 다 해주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콩 정선기 선별대학을 맞춤형 농경사업에 꼭 사천을 위해서 선택이 되면은요. 완전히 소통장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의 대활농협의 명품 브랜드인 건강웰빙 청자 5호를 생산해서 개통출하로 전국의 시장에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밭장물을 감자 씹고 콩 씹는 이모작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배가시키고 그러면서 행복한 대활농협 농촌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옷처럼 건강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코로나 경계심 붙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살맛나는 농촌다운 농촌 농협다운 농면 농협 농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농협을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